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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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긁어버리는 카드가 됩니 널 걱정 마 그리 그래로 믿고 나를 따라와 숨어뜨릴 듯한 다시 원소가 이제 멈출 수 없어 내 맘에 올라타 난 내 맘이 있어 난 하나씩 더 숨숨도 없던 깊이 흐려져 내 품을 느낄 수 있 빠져나는 걸 아는 줄을 많아서 상상 속에 타올라 우리 돈을 모두 꺼내요 이게 바로 낫잖아 정을 대고봐 우리가 보지는 빛과 고맙을 것 같고 널 쫙 봐 없다고 한 말로 널 쫙 봐 없다고 한 말로 널 쫙 봐 널 쫙 봐 정을 대고봐 너는 자신의 빛과 내 맘에 올라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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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긴 하지만 열정이 더 뜨겁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 자리 무대에 서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한균이 형 지금 흘리고 있는 게 뭐죠? 네? 지금 흘리고 있는 게 뭐죠? 이건 보통 빵이라고 알고 계신데 저는 이걸 열정이라고 부른 거예요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저희 무대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호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토요일 이제 저희 콘서트가 있고 그 17일 날은 저희 새로운 앨범이 나오거든요 네 많이 들어봐 주시고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오늘 페스티벌 함께 넣자 인천페스타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곡이 뭐죠 영국씨? 네 다음 곡은 마지막 곡인데 아니지만 세븐는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이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이 찾아드리겠습니다 둘 셋! Just Be Jump! 감사합니다! 렛츠깃!